전남 여수의 하화도에 보건진료소가 신축됐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12월 22일 여수 대표꽃섬 화장면 하와리에 상화화 보건진료소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국비 2억 4,100만 원과 도비 6천만 원을 확보하고 시비 1억 9천만 원을 투입해 건립한 연면적 158제곱미터의 보건진료소는 진료실과 건강증진실, 숙소 등이 마련돼 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상화화 보건진료소는 1987년에 건축된 노후건물로 그동안 내부균열과 잦은 누수로 이용에 불편함이 많았습니다.